좋은건가요 이거? 쏘사! 쏘사가 나왔습니다 LG 트윈스 쏘사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서울입니다 평상시에 야구를 전혀 몰랐는데 LG 트윈스라는 강팀이 작년에 엄청나게 좋은 성적을 낸걸 보고 LG 트윈스에 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서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컴투스 프리아구라는 게임을 한번 LG 트윈스라는 팀으로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진행해보겠습니다 어이구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네요 지금 제가 또 고우섭 선수에게 반했기 때문에 고우섭 선수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타자 화면에 또 이번 골든글러브를 받으신 오지환 선수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유격수하면 역시 오지환이지 타자는 히어로 투수는 스페셜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저는 뭔지 모르겠지만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팁으로 네 참관이 되었습니다 튜트리얼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또 한번 또 저는 이 게임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진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하겠습니다 ㅋㅋ 보상들이 좀 있습니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새해 복구멍이 있구요 오오 이런 좋은 아이템들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럭키박스 이런 것도 있네요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어 복권 복권이 나왔답니다 복권 까보겠습니다 복권 또 까보겠습니다 복권 또 까보겠습니다 포인트가 생겼습니다 고급 실버팩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한번 까보겠습니다 오 초록색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한화의 한상훈 선수가 나왔습니다 저는 LG 트윈스이기 때문에 LG 트윈스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플래티넘 팩이라고 합니다 좋은건가요 이거? 소사! 소사가 나왔습니다 LG 트윈스 소사가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가이드 미션을 통과하면 좋은 부상들을 주나 봅니다 위치 선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네요 최강야구의 박용택 선수 이런 것들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하다보면 이렇게 해서 레전드까지 받을 수 있는 구조인가 봅니다 레전드 받고 싶습니다 어? 위치 선수를 잘못 누른 것 같습니다 진짜 위치 선수를 잘못 눌렀어 오지간 1호가 되어버렸습니다 잘못 눌렀습니다 일단은 자동 교체를 해가지고 좋은 선수를 좀 더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력에 8,160호까지 올랐습니다 오- uwu- 우리 고우석 선수가 지금 마무리 투수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2022년 LG kicking 강했기 때문에 2022년 LG도 좋은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만 제가 위치로 똥멍청이 짓을 해가지고 오지완 1호로 해버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실수는 게임하다보면 다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 게임을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하고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알려주십시오. 구단명은 김서울의 트윈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김서울의 트윈스로 닉네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들 초보 유튜버 김서울 많이 배우겠습니다. 많이 댓글로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빠꾸미나는 유튜버 모르세요? 저는 그런 듣보잡 유튜버 모릅니다. 안녕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